초월의 알게 깼습니다 깼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 어깨춤을 주게 할 수가 없죠 바로 까보겠습니다 스키 슬라임도 봤구요 자 이렇게 해서 브레탑을 정복했습니다 불브라가 없구요 자 그러면 이제 에피타이저들을 다 까봐야겠죠 네 속성별로 하나씩 있죠 자 여러분 에피타이저로 신비알 부탁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초월 부터 까고 싶으셨어요 너무한거 같애 자 액댐이 됐죠 자 갑니다 초월의 알 자 갑니다 여러분 노래 하나 틀어야죠 아 저렇게 안걸리는걸로 터프 땅땅땅 땅땅땅 까자 까자 꺄아 아 안돼 아 내 눈 또 물 어 어둠운도네요 어둠운도라고 어둠운도 괜찮은데요 처음 얻었어요 저 어둠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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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얻었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어둠운도 어디있어 많이 받았네 어둠운도 여기있죠 이거 처음 얻었어요 한때 이게 콜로셈은 진짜 좋았던거에요 진짜 좋았던건데 암 오르페스 아무튼 이게 또 불사도 있고 지금 제가 물 온도가 좀 많거든요 좀 괜찮을거 같은데요 예 뭐 이렇게 많아 예 어 만족합니다 뭐야 뭐 이렇게 많아 뭐야 한번도 안맞은데 저 빛을 저 빛 저 빛 레비도 처음 얻었네요 뭐야 저감 왜 이렇게 많지 뭐야 우이씨 뭐야 이거 하나도 안받았네 응? 다이아 이거 잘하면 찍는거 아니야 이거 와우 21,000개 됐네요 그러면 바로 멸망전 혹은 천국전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가요 자 이 알들 까 보겠습니다 초월의 알 일단 스타팅이 좋구요 돼지야 갑니다 뾰로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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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뜨네 네 안뜬죠 네 서포한테 좋구요 네 좋을리가 있죠 아 없죠 아 아님튼 자 불알 아님튼 화염의 알 까고 있습니다 아 안 까진다 아 이빨 아파 입술 깨물어져 지금 자 얼음의 알 갑니다 이때 얘 뼈쩍 올라왔을때 뼈쩍 올라오 어 어 어 어 뭐야 어 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제발 한 번만 더 는 개뿔 네 예 수라 드래곤 네 네 좋습니다 4성이잖아요 삼성 아닌가 어디에요 자 갑니다 세이발 자 여기서 좋은거 까으 그냥 나온다 진짜 자 여러분 신에게는 암속성알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암 오르페우스나 암흑룡이나 암고시인데 꿈이 크죠 암포트 끈 개뿔 네 4성 떴죠 네 물비에로 좋습니다 스킬 강화를 했으면 되겠네요 바로 깝니다 이때다 5성 5성 끈 4성 어 빛 비에로 뭐 비에로 어 좋죠 네 빛은 이미 있고 좋다고도 많이 하는데 스킬 강화를 쓰고 뭐 강화하면 되겠네요 좀 좋은데요 백포 5성 나옵니다 네 5성 나오게 해드릴게요 자 갑니다 하아 제발 자 아 아쉽네요 어 좋은 연말 되세요 내일 꼭 네 네 되시길 바래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신축사사리가 좀 그래요 좀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자 갑니다 10회뽑기입니다 스킵 은사성 딱 4번 뽑을거에요 4번 이제 그건 자리 인벤비요 30번만 갈게요 인벤비요 인벤비요 인벤비요일 자리가 없어요 늘릴까 그냥 갑니다 스킵 스킵 desc 작보았나 하이 아닌데 좋습니다 아 매우 좋아요 좋아요 좋아합니다 어 좋아요 5성 떴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5성이 떴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이제 손으로 까보죠 너무 좋아요 I'm so feeling good 갑니다 그래도 저게 어디임 아 너무 좋아 아직 너무 좋아 천국전 미친 나왔죠 헬리아 최윤석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감사드려요 아 또 나왔습니다 5성 가자 안가워요 어 이거 뭐야 또 또 잠깐만 5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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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성은 4성인데 수라 빗수라 하나 뜨면 키울텐데 아쉽네요 네 가고 있습니다 오지고요 지리고요 레리고요 알파고요 냉장고 석빙고 좀비고 무기고 무사고 신문고 허수고 랍시고 생활고 반찬고 어쩌고 저쩌고 대작볕 지렵고 감사합니다 아 여기 다행이네요 힘드네 자 갑니다 빗다닉하고 이제 뭐 비스마 암흑룡 물 풍룡 이 정도가 짱이긴 하죠 이 정도면 짱이긴 합니다 거의 스타팅으로 암고신도 좋고 피코신 네 피코신도 좋고요 네 흑룡 좋죠 하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뭐 평상시에 뭐 평상시에 막 삼천부킬 한 3번 하면 하나도 안 되구만 진짜 이거 하는게 좋은데 스킵 좋은데요 최근에 스킵으로 많이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나씩 까서 제가 두개 얻은 적도 있죠 아차 안 나온다 이거야 야이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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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깡 나와랑 현재 시청하신 24분 좋아요 8개 감사합니다 어 캐치곤 눈이 뿐이네 자 마지막 어 캐치곤이 몇개 지금 하나 둘 넷 램곤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여기까지 복귀할까요 마일리지 이거 저는 전산 안가겠습니다 환상을 구매할게요 하아 에헥 에헤헤헤헤 갑니다 하아 하아 감사드려유 퇴퇴 아 얼공도 할거에요 네 걱정마세요 네 어 내년에 뭐 생일 지나고 할려고요 생일 2월 20일이다 생일이 콩월 콩콩일이죠 여러분 환장해야 할 10개 동시에 깔까요? 하나씩 깔까요? 자 스킵? 아니면 하나씩 깔까요? 어떤거? 어떤거요? 대박 어떻게 할까요? 스킵? 동시? 갑니다 갑니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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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떴어요? 안보고 있어요 5성떴어요? 눈뜹니다 10만 셀게요 10 9 8 7 6 54321 어 네 뭐 네 좋네요 옵티도 두개나 두고 네 음 네 좋아요 자 갑니다 네 잘 떴죠 무로오르페이였스 스킵깍 네 자 이제 하나씩 깔게요 어 좋쥬 같이 가유 어 어 옵타 또 떴네요 어 마그나스 떴어요? 어 뭐여서 지금 뭐여서 지금 틀렸네 아 옵타 왜 이렇게만에 떠요 강화각인가 아 마그나스가 이제 거의 이제 어 R인급 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다 깠네요 어 일단은 뭐 패티가 없고 어 상당히 요번 거 상당히 중소한 거 같아요 혹시 방송에서 켜요? 대박이면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테티 이쯤이 됐습니다 인증 캐슨 끝났는데 말이죠 인증 이벤트 그리고 4선 같은 경우도 뭐 삐에로 두 개에다가 마일덱도 얻었고요 여기다가 삐에로 이거 잔금 해체하지 그리고 뭐 암 1 더 키우면 하거든요 아직 나쁘지 않다 들었어요 솔직히 물비비비는 누구든지 원하는 거긴 하고 이제는 수강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헬가스는 지금 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6마리네 암 헬가스는 키우려는데 암이 안 떠요 이렇게 했네요